튀김하고 순대만 먹었을꺼야 어저께. 튀김하고 순대만 먹었는데 떡볶이에다가 튀김 먹고 그게 정석이죠. 분식 먹방 했는데 떡볶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떡볶이에다 한잔 합시다. 예 안녕하세요. 울지 말라고? 어저께 봤어? 우는거? 아 오늘 울수도 있죠? 구독좋아요 빨리 댓글 공유 저정까지 눌러주시고요. 오늘 떡볶이하고 튀김에 술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술 한잔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싶었어요. 아 그랬어요? 이것도 하다가 또 2차는 또 유튜브 가야 됩니다. 술 한잔 배달합니다. 오늘 튀김떡볶이 한잔 합시다. 헬멧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또 나라남자 색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한입 갈라고? 국무 흘리니까. 앙 그냥 동네 떡볶이예요. 떡볶이 한잔 예 오늘 떡볶이예요. 어저께 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오늘 떡볶이 있습니다. 그냥 씻고 왔어요. 그런 즉석 떡볶이 아니에요. 오늘도 재밌었다고. 감사합니다. 빨리 먹고 유튜브 가서 2차 해야 돼요.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유튜브로 놀러 오라고 하는데 끝까지 놀러 안 오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인스타에서도 술먹방을 좀 보여드립니다. 우리 어린 친구들은 떡볶이 먹는 것만 봐요. 그리고 떡볶이 어묵. 아 요거 맛있죠. 어묵에서 또 한잔 하면 죽이죠. 아 깊게도 유튜브 바로 갈 거니까 여서 먹고 유튜브도 바로 갈 거니까 프로필이랑 연결되어 있고요. 12배달 3천원이에요. 순한잔 배달합니다. 오늘은 배달 안뛰고 한잔 합니다. 튀김. 뭐 하나 먹어줘야 되는데. 만두. 만두 많으니까 만두 하나 먹어. 이거는 좀 만두 잘 튀겨졌네. 만두 이렇게 국물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죠. 닐스에 제대로 안 남겼어요. 떡볶이 들어가자. 멘트 날리다가 15촌 다 써가지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. 만두 알죠? 그 낙기만두라고 해야 되나? 분식집만두. 뭐 이렇게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죠. 맨날 구독자가 빨리 내꺼에요.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차분한 모습도 한 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와 당장만 있는거. 그리고 간장 준비했어. 간장. 사랑스러워. 오빠 사랑스러워 이런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. 소주나 마십쇠. 떡볶이. 떡볶이 튀김에 소주 한잔 배달합니다. 짠. 어 당면만 있어도 맛있어. 아 떡볶이. 떡볶이하고 튀김하고 산 분식점이 다 달라요. 제 강독이 누군데? 오늘 어디에 다녀왔냐고? 아니 그냥 집구석에만 있었어요. 튀김하고 떡볶이가 한곳에서 산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. 떡볶이하고 다듬다. 벗을 때도 있는거죠? 아니 원래 잘생겼어. 헬멧에 나의 어떤 잘생김이 묻혀진거지. 원래 잘생겼어. 술 한잔 배달합니다. 오늘 떡볶이 튀김에 한잔합니다. 예 안녕하세요. 청소년들도 있는데 미안해요. 배달삼촌이 오늘은 떡볶이 튀김에 한잔하고 있어요. 어묵 먹었었나 안먹었나? 어묵. 떡볶이 중에 떡말고 어묵만 또 골라 먹는분들 계시죠? 떡볶이 겁나 까지는 아니고. 맛있네요. 떡볶이 어묵이 맛있죠. 그 어묵만 골라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. 떡볶이 그 어묵 때문에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근데 다들 왜 형님이라고 해? 오빠 오빠 안녕하세요 없어? 오빠 안녕하세요 없어? 아 계좌? 유튜브 와서요. 유튜브에서는 공개하니까. 보내줄 수 있죠. 기프트콘은 저걸로 보내주는데 DM으로 보내주세요. 막장하고 유튜브로 넘어가서 또 편하게 할게요. 유튜브 넘어가면 또 헬멧 쓸 수도 있고. 오늘은 헬멧 벗고 합시다 편안하게. 순환장 배달합니다.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. 바로 켜고 하니까 9시 15분까지 오세요. 인스타에서도 좀 차분하게 먹는 거 보여 드려야 되니까. 떡볶이 한번 마지막 먹겠습니다. 앙 앙 앙 가끔씩 떡볶이에다 소주 한잔 해도 맛있어. 그 느낌이 달라. 내가 어렸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돈 없어가지고 돈 없어서 떡볶이 소주 먹는 거나 지금은 내가 다른 안주 사먹을 수도 있는데 뭔가 낭만이 있고 또렷히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. 한 번씩. 술 마시는 재미가 있어요. 유튜브에서 뵐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고마워요.